뭐를 할까요 양예진씨께서 동혜오빠랑 전화연결해주세요 요게 지금 근데 제가 한번도 얘기 안해봐서 해볼까요 한번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 얘가 방송이란걸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딨지 최근 통화 목록에 없네 최근에 통화 안했나 자 아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동혜 여보세요 뭔소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끄러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하고있어 여보세요 뭐하고있어 왜 아니 뭐하고있냐고 왜왜왜왜 아니 뭐하고있냐고 너 어딘데 여기는 슈키라 슈키라 끝내서 알았어 뭘 끝나 지금 11시 50분인데 지금 우리 슈키라 방송중인데 팬분들께서 동혜씨 전화연결해달라고 해서 전화연결했어요 이거 방송이에요 지금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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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우 어 들었어요 아까? 인사를 해달라고요 인사하라고요 노래하지 말고 너 지금 칸이말 타고 가고 있는데 나한테 장난치는거지? 뭐라고? 칸이말 타고 가고 있는데 나한테 장난치는거지? 아 무슨소리야 지금 자 지금 방송중이에요 동혜씨 아니 뻥치와 아니 그런 뻥 이런 얘기하시면 안돼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지금 방송중이구요 11시 50분 지금 생방송중이고 너 마사지 받으러 가야겠다 아니요 자 동혜씨 지금 정말 방송중입니다 옆에 누구 없어요? 없어요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팬분들이 정말로 연결을 원해서 그래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동혜입니다 슈퍼주니어 와요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노래작업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요 슈퍼주니어꺼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셔츠라는 노래를 썼잖아요 아 그렇죠 셔츠 네 또 스키러에서 또 그거 해야되나요? 앨범 얘기 해야되나 해도 되나요? 뭐 하려면 하세요 은혁이랑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어서 노래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뭘 그렇게 자꾸 그냥 말해요 나랑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하하하하 아 그래서 그 노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? 네네 아 맞아요 지금 어쨌든 동혜씨랑 제가 앨범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동혜씨가 곡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어떻게 슈키라 이번주에 한번 올 생각 없어요? 아 근데 아까 래욱이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사정을 네네 아까 너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심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하하하하하 아 뭐 갑자기 또 심적으로 힘들어요 아 요즘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있나봐요 스트레스 받았어요? 근데 좀 파이팅 해볼게요 하하하하 파이팅해서 지금 생각나면 시키라로 바로 연락 줘요 알겠죠? 네 안그래도 이번주에 류욱씨가 없는 동안에 멤버들이 하잖아요 네 안그래도 오늘 저는 역시 한대서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제가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서 좀 힘들어서 네 네 좀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 동혜씨가 스트레스 풀릴만한 노래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해주면 어 이따 틀어드릴게요 아 이번에 슈퍼쇼에서 한 그 동혜의 1 더하기 1은 그거 음원이 안 나왔잖아요 그 지금 무슨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MP3 지금 없어요? 아 저한테 있는데 그걸 여기서 틀 수 없으니까 자 시끄럽고 제대로 하나 신청하세요 아 그렇다면 네 저는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무슨 소리에요 뭘 해요 신청해주세요 아 팝송도 되나요? 네 팝송 가능해요 아 그러면 저는 마이크 잭슨의 맨 인 더 미러 하나 틀어주세요 어 갑자기 그 노래를 네 그 노래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그럼 그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슈키라 계속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키스 가족분들께 인사해주시죠 응 달콤한 키스 나눕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화이팅 잘자요 네 잘가요 네 잘가요 네 잘가요 그래요 안녕 네 네 아 참 정신이 없는 친구에요 정말 제 주변에서 가장 좀 정신이 없는 친구고 아 사실 이번에도 그 려욱씨가 동혜씨한테 어떻게 단독 DJ 한번 해줄 생각 없냐 물어봤는데 동혜씨는 음 혼자서는 못하는 걸로 네 여러분이 다 더 잘 아시는 예 행동으로 이 Lat